가나요? 네 잡았습니다. 이한수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아놓고 가운데로 투입 다시 이한수가 뒤에 최혜찬을 봤습니다. 찍어 찾은 볼 박스 안쪽에서 잡아놓고 오성진의 패스 그리고 슈터 들어갔어요 유한진 후반 33분 유한진의 골입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오성진 선수와 이한수 그리고 최혜찬의 완벽한 패스 돌아주고 오성진이 반대편에 있는 유한진을 정확히 보고 유한진이 마지막 마무리까지 정확하게